안녕, 난 블루호랑이야. 난 골든피쉬. 난 덩치. 난 핑크복냥. 우리들은 생화 미술관을 살고 있어. 짜잔! 이번 아트 주춥이 전보다 흥미로운 전시로 돌아왔대.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상이라는 몸 전시를.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매끄러운 돌밭 전시를.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부자승 장지원 작가님의 초대전을 전시한답니다. 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고 재밌게 설명해줄게. 그럼 미술관에서 만나자! 예!